너무 또 이렇게 그런 스트로크를 많이 날리다 보면은 내 흐름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3뱅크 득점 김예은 자 이번 4이닝에서는 양선수 뱅크샷에서 일단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무기가 있다. 그 무기는 소중하게 잘 가지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성공시키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건 행운이에요. 이거 행운이죠. 1뱅크 성공시키면서 2점 차. 키스가 나서 한 점 들어간 것보다 이런 공 받는 게 더 좋습니다. 2점짜리잖아요. 이번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공이 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성공이 됐고요. 어려워지죠. 지금 김예은 선수가 기회예요. 이 공을 풀어내느냐 풀어내느냐 중요한 곱입니다. 이 세트 승부에서 어쩌면 아주 중요한 이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걸어치기고 하는 것 같은데 약간이라도 밀리면 길어지죠. 걸었어요. 성공했습니다. 7대7 동점. 시간에 쫓기면서 지금 샷을 했는데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자, 김예은 선수가 드디어 동점까지는 왔습니다. 전혀 밀리지 않고 하단 당점에 의해서 코너까지 일직선으로 공이 뻗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림 좋게 들어간 거죠. 3뱅크 이 뱅크샷이 들어가면 김예은 선수의 주도권으로 가는 거죠. 완전하게 승부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뱅크샷 득점이 됐고요. 또 한 번 갑니다. 이번에도 성공! 네, 굿샷이에요. 연속 뱅크샷 득점 9대7 이렇게 역전 만들어내는 김예은 선수입니다. 내공의 출발 위치가 참 계산하기에 그렇게 쉬운 위치가 아니었는데 아우 뭐 더 이상 정확할 수 없게 들어갔습니다. 네.